자 앤 위지엄이네요. 야 이거 되게 웃긴게 내가 좀전에 그 뭐지? 유적지에서 찍지 말라야 될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또 들어와있어. 아 신기하네요. 자 카메라 플래시가 작품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미술관에선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죠. 실은 우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이 응? 작품에는 더 피해를 끼친다고 하네요. 게다가 무분별한 사진촬영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피해를 주겠지요. 예술작품은 눈에 담았을 때 더 아름답고 눈보다는 가슴에 담았을 때 더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에이? 이게 뭔 소리야? 숨을 쉬지 말라는 건가? 글이 좀 웃긴데? 이게 좀 뭐가 웃긴데 이거? 카메라 플래시가 작품을 훼손시켜서 금지인데 이게 뭔 실은 우리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이 작품에는 더 피해를 끼친다고 하네요. 이거 좀 웃긴데 내가 볼 때 이거 지필하신 분이 사진 찍어서 플래시 터뜨려서 사진을 찍어서 미술관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이제 화가 나으니까 이제. 이거는 내용 그대로니까 더 긴 설명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듯이 플래시에는 빛이 있지만 빛은 곧 열이라는 거고 그래서 작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다시 조심하셔야 됩니다.